이 남자, 천국에 간 게 아니었어. 데릭 죽었어. 아니, 살아있어. 미친 새끼, 그 쇼를 하고 왜 나타났어? 야, 인정하이셔 봐. 이기적인 새끼야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소중한 걸 버리냐고.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찾은 거야.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널 잘 모르나 봐. 아름이, 도와줘. 한 2년 유럽 나가 있을 것 같아.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 보려고. 잘 지내요. 괜찮아, 나는 완주했고. 너는 계속 달려, 끝까지.